현대차 그룹 KTC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업무 협약시 사진 현대차 그룹 현대자동차 그룹은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와 손잡고 전기차 충전 편의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 검증 KT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 검증 센터를 위한 부지와 장비, 시설을 제공하고 검증 표준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 검증 센터를 창출하고 이를 개발을 보입니다. 시충전 현대차 그룹에 대한 부진화된 단계에서부터 차량 충전기, 충전 시스템을 통합 검증해 현대차 그룹 전체